네 부문 문화예술 소속 연예인협동조합 성명 김성일 부이사장 귀환의 연예인협동조합 부이사장으로서 탤런트의 영화제작 문화산업에 진흥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올해를 빛낸 사회보완 대상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총재 서정태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꽃다발을 받아주시고요. 앞쪽에 카메라를 향해서 밝은 미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시상하실 분은 김정연 이사장님이십니다.